에이가 에 소리 되니까 얘는 모여서 어떤 소리가 될까? 한번 볼까? 뭐라고요? FAT 아니 그거는 플래스 카드로 하면 돼 렛츠 카드로 할 수 있겠죠? 퍼스트는 플러스고 R스트 준비겠네 얘는 뭐다? 부스 B는 A는 에 A는 에 그래서 합쳐서 T는 A는 내간 소리 된다고 혹시 기억나요? 넓더라 가르쳐 줄게 A는 불러줘 A 대표 소리 두개 에 아 김밥 없어 어 A가 내는 내간 소리인거다 A 에 아 어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선 첫번째 대표 소리 뭐가 될까? A V 에 BAT BAT 합치니까 뭐가 될까? BAT BAT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될까? B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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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지금 B하고 D하고 헷갈리고 있지? B가 아니고 B는 이렇게 생긴거야 B는 이거구요 이렇게 아까 전에는 이렇게 생긴거였고 BAT A가 뭐가 될까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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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래서 옳지 M은 M 합치니까 DEM 그래서 얘가 DEM이 DEM 오케이 이제는 뭐가 될까 한번 들어볼까 HAT HAT 오케이 그래서 H는 A는 T는 T는 T 합쳐서 HAT 자 A가 네 가지 소리 있나 했는데 뭐였더라 A A A A A A 그중에서 제 소리에 A가 되는 걸 배우고 있는 거야 HAT HAT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그렇지 햄 햄 햄 어 OK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탑 탑 T는 T A는 X P는 X 맞추니까 TAP OK 얘는 뭐가 될까 J 앞에 있는 글자 이름은 뭐예요 J 제이 제이 조의 쥐 쥐 쥐 샘 쟤는 뭐가 될까 그럼 들어볼까요 캣 캣 캣 그러면 C는 A는 T는 합치니까 캣 C는 두 가지 손짓인데 기억나는가 Q랑 그렇지 여기서는 Q야 됐죠 캣 OK 얘는 뭐가 될까 캣 그렇지 캣 캣 C는 A는 B는 P는 합쳐서 캣 캣 캣 meng нем은 뭐가 아닐까 그렇지 맵 그래서 M은 A는 A P는 합쳐서 맵 잘했어요 시간내면 시치로 복습하도록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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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